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흔히 발렌타인데이로 알려진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이라는 점을 알리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홍빛 상술에 가려져 우리 역사를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이라는 점을 알리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A씨가 2년 전에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한 이 영상은 지금까지 6만 9,700여 명이 조회했습니다 3분 분량의 이 영상은 안중근 의사의 모습과 행정을 담은 사진 1910년 2월 14일 안의사가 사형선고를 받고 한 달여 뒤에 교수형이 집행된 사실과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안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잔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영상은 지난 6일 유튜브에서 삭제된 가운데 누리꾼들의 이해 SNS 등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